민숙이 7장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쳤을 때 성막에 기름을 붓고 성막과 그 모든 물품들과 재단과 그 모든 물품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그것들의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자 등록하는 일을 한 감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예물로 여섯 대 수레와 소 열두 마리를 드렸습니다 곧 지도자 한 사람당 소 한 마리씩 지도자 두 사람당 수레 한 대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그들에게서 받아 해막에서 일할 때 쓰게 하여라 이것들을 각자 임무에 맞추어서 쓸 수 있도록 내의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모세는 그 수레들과 소들을 받아 내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게루선 족속에게 그 필요에 따라 수레 두 대와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도 그 필요에 따라 수레 네 대와 소 여덟 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모두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담하르 지시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고아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성소에서 그들의 임무가 어깨로 운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단에 기름을 부을 때 지도자들이 재단 봉헌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예물을 재단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단의 봉헌을 위해 날마다 지도자 한 명씩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첫날 예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라손이었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 개를 단위로 해서 130세 개를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 개를 나가는 은대 한 개 곡식재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3세 개를 나가는 금대접 한 개 행풍을 가득 담은 것과 번재물로 쓸 수송아지 한 마리 순냥 한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념소 한 마리와 화목죄 희생 제물로 쓸 소 두 마리 순냥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다섯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안미나답의 아들 라손의 예물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일사갈 지파의 지도자인 수아레 아들르다닐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 개를 단위로 해서 130세 개를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 개를 나가는 은대의 한 개 곡식재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열세 개를 나가는 근대적 한 개에 행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재물로 쓸 수송아지 한 마리 순냥 한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념소 한 마리와 화목죄 희생 제물로 쓸 소 두 마리 순냥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다섯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수아르의 아들 르다닐의 예물이었습니다 셋째 날의 스블론 자손의 지도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 개를 단위로 해서 130세 개를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 개를 나가는 은대의 한 개에 곡식재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3개를 나가는 근대적 한 개에 행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한 마리 순냥 한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념소 한 마리와 화목죄 희생 제물로 쓸 소 두 마리 순냥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다섯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르벤 자손의 지도자인 스레울의 아들 엘리슬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 개를 단위로 해서 130세 개를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 개를 나가는 은대의 한 개 곡식재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3개를 나가는 근대적 한 개에 행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한 마리 순냥 한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념소 한 마리와 화목죄 희생 제물로 쓸 소 두 마리 순냥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다섯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슬의 예물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도자인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멜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 개를 단위로 해서 130세 개를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 개를 나가는 은대의 한 개 곡식재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3개를 나가는 근대적 한 개에 행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한 마리 순냥 한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념소 한 마리와 화목죄 희생 제물로 쓸 소 두 마리 순냥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다섯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멜의 예물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도자인 두웰의 아들 엘리야 삽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 개를 단위로 해서 130세 개를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 개를 나가는 은대의 한 개 곡식재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3개를 나가는 근대적 한 개에 행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한 마리 순냥 한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념소 한 마리와 화목죄 희생 제물로 쓸 소 두 마리 순냥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다섯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두웰의 아들 엘리야 삽의 예물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인 앙묘새 아들 엘리 사마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 개를 단위로 해서 130세 개를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 개를 나가는 은대 한 개 곡식재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3개를 나가는 근대적 한 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한 마리 순냥 한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념소 한 마리와 화목죄 희생 제물로 쓸 소 두 마리 순냥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다섯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앙묘새 아들 엘리 사마의 예물이었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문하세 자손의 지도자인 부다수르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 개를 단위로 해서 130세 개를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 개를 나가는 은대 한 개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3세 개를 나가는 근대적 한 개 행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한 마리 순냥 한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념소 한 마리와 화목죄 희생 제물로 쓸 소 두 마리 순냥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다섯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그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인 기두은이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 개를 단위로 해서 130세 개를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 개를 나가는 은대 한 개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3세 개를 나가는 근대적 한 개 행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한 마리 순냥 한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념소 한 마리와 화목죄 희생 제물로 쓸 소 두 마리 순냥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다섯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기두은이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습니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인 앙리 사태의 아들 앙리 사태의 아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 개를 단위로 해서 130세 개를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 개를 나가는 은대 한 개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3세 개를 나가는 금대적 한 개에 행풍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숭아지 한 마리 순냥 한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념소 한 마리와 화목죄 희생 제물로 쓸 소 두 마리 순냥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다섯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앙리 사태의 아들 아예셀의 예물이었습니다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인 오구란의 아들 박이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 개를 단위로 해서 130세 개를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 개를 나가는 은대 한 개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3세 개를 나가는 금대적 한 개에 행풍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숭아지 한 마리 순냥 한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념소 한 마리와 화목죄 희생 제물로 쓸 소 두 마리 순냥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다섯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오구란의 아들 박이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열두째 날에는 낙달리 자손의 지도자인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 개를 단위로 해서 130세 개를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 개를 나가는 은대 한 개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열세 개를 나가는 금대접 한 개의 행풍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한 마리 순냥 한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념소 한 마리와 화목죄 희생 제물로 쓸 소 두 마리 순냥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련된 새끼 순냥 다섯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예물이었습니다 재단의 기름을 구울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져온 예물은 은접시가 12개 은대아가 12개 금대접이 12개였습니다 은접시들이 각각 130세 개를씩 나가며 은대아들은 각각 70세 개를씩 나가서 성소의 세 개로 재면 은의 무게는 다 합쳐 2400세 개를 였습니다 행품이 가득 담긴 금접시들은 성소 세 개로 각각 13개씩 나갔으니 금접시들의 무게는 다 합쳐 120세 개를 였습니다 권재물로 쓰인 가축의 수는 다 합쳐 숯송아지가 12마리 순냥이 12마리 일련된 어린 순냥이 12마리였으며 곡식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재재물로 쓰인 순념소가 12마리였습니다 화목재물로 쓰인 가축의 수는 다 합쳐 숯소가 24마리 순냥이 60마리 순념소가 60마리 일련된 어린 순냥이 60마리였습니다 이것들은 재단의 기름이 부어진 후에 들여진 예물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드리려고 할 때 증거기 위에 있는 속재의 자리로부터 고투 그룹 사이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해 일러라 내가 등을 켤 때 일곱 등잔이 등잔받침대 앞쪽을 비추게 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을 켤 때 등잔받침대 앞쪽을 향해 비추도록 했습니다 등잔받침대는 금을 두드려 만든 것인데 밑받침부터 꽃 모양까지 두드려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모세가 등잔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속재에 물을 뿌리고 온몸에 털을 면도칼로 밀고 옷을 빨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수송아지 한 마리와 곡식재물로 쓸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또한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재재물로 준비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회막 앞으로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모이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한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요제로 여호와께 흔들어 바쳐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한 마리는 속재재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재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 사람들을 속재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을 여호와께 여제로 드려라 이렇게 해 내가 레위 사람들을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구별해 세우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런 후에야 레위 사람들이 회막에서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여제로 흔들어 바치도록 하여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내게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모태에서 처음 난 것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 내 것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다칠 때 내가 그들을 내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을 취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내가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봉사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 가까이 올 때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대로 그들이 다행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들의 옷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 앞에 그들을 요제로 들였으며 그들을 위해 속죄해 그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후 레위 사람들은 나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관리 아래서 회막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에 대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규정은 이것이다 25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회막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러 나와야 한다 그러나 50세가 되면 그들은 그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회막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들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들 자신은 직접 그 일을 맡아 하지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들의 임무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여라 10편 47편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낙팔 소리 울리는 가운데 올라가셨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찬양의 시로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유방 민족들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옥좌에 앉으셨다 백성들 가운데 기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모여 있구나 이 땅의 왕패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분은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다 och με다 이 땅의 왕패들이 대부분의 대ial 학습 경험을 리뷰 가장 의미 surveying 바 desapäll sid Мне 저 사람들의 특별 학습 경험을 retrou povo 그래서 이 특징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